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술은 차장 준다 어디로 가자 설라 한 곳을 전년 다녀가니 온도 우승이요 석격하 거우옹이라 새벽별로 아흔달빛 황취욕 굴어져 수중산 천 입어 있고 대천을ído 나는 서백분한 땅가 아무금을 자랑한다 의미 높다 펄펄 피고 쌍쌍걸랑이 높이 떠나 청풍은 서래하고 숲팡은 부려입니라 종일이 쏠려해 풍만정기 마련이라 쌀같이 가앉은 배는 양긴 소진 해외로라 남해팔경 소상 풍전 정풍전 여긴 여긴 고구나 하늘은 벌린 고구라 다음날 부르실 곡목은 고고 5천전인데 이 양관이 그 나주고울에서 아주 유명하신 기침깨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기억에 아니 많이 내리에 남아있었던 이름입니다 맹진사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